지금까지 생생 지구촌이었습니다. 부대의 부사관이 촬영한 사진을 SNS에 올리면서 외부에 알려졌습니다. 해당 사진을 보면 빈 초수에 군용 목포를 깔고 배낭과 간식, 식수 등을 갖춰놓았습니다. 다만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입교 이후 청원 휴가를 제외하고는 휴일에도 외출과 외박을 하지 못했다는 게 군 소식통의 설명입니다. 한편 육군은 상모대 지휘참모가정 교육생 2명에 대해 군인의 지휘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등 관련 법규 위반 여부를 면밀히 검토한 후 그 결과에 따라 조치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.